루시아 너무 좋아요 이리완두 워후 워어어어 뭐야 이게 야 이러면 안되지 내가 제일 먹어야 되는게 맞는데 이거 허허 나 참 어이겁네 나 킹이다 인마 어 뭐야 이거 나 어떻게 날아 이거 어딨어 아니 이러면 안되지 뭐 여기다 꺼져 이게 결국 에임 싸움이라 어? 인마 까불지 말라고 하아 저 새끼 방금 때린거 같은데 아싸 오케이 창름밥 말았다 인마 타이 아 얘도 죽었다 아 오케이 말로 두 대 맞췄거든 무승부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같이 터지는건가 아 같이 죽네 오케이 쟤 비숍 없어졌어 개사기 비숍 컷 락이랑 킹 아 야 저거 뭐야 개사기 아니야? 인마 내려와 거기서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날라생겨 그렇지 어 킹 세다 킹 일단 세 함부로 의기순 상대는 아니야 내 비숍으로 폰을 잡을게요 아 비숍이 근데 그거구나 샷건이라 아 그래서 가까이 붙는거구나 비숍은 샷건이에요 비숍이 나 몰랐는데 잡을 수 있으려나 킹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와 아니 아니 도망가려고 왜 레프트 챕프트 눌렀는데 왜 날개가 안 펼쳐지지 뭐가 이상한데 맞을 때는 날 수가 없나 아니 눌렀거든 날아가는거 안 날아가죠 맞고 있어서 그런지 퀸이랑 킹 레이저 닿으면 끌려오는거 같아요 예 지금 끌려왔어요 타이면 어 내가 이겼다 타이다 타이 끝났네 이러면은 내가 이겼죠 블랙윈 지산준 다이 하하 난 뒤졌다 니가 그게 체스를 잘해 공격 어 공격 으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오 오 오우 오!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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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숨어 숨! 숨어 OBD CU 킨 핀! 잡았죠? 어 폰으로 잡았죠? 어 아까도 폰으로 잡았다구 도망쳐야해 도망쳐야돼 어디있지? 그цу 저기요 내 폰 상대가 안되는데? 어쩜 좋지? 어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 날라가는데 어 시간이 필요하네 날라가는데 어 뭐야 와 와 폰 개쎄네 아니 화살이 이게 날라가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잇 하 음 오케이 와 와 어딨어 어딨어 숨어 숨어 으 으 으 뭐 개 안주고 이게 약간 서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예측샷을 해야 되네 뭐 한번 해보라지 아 이거 먹어봐 한번 어디가 어디가 지금 일기토를 노리는 건가 안되지 그냥 킹으로 다 죽이겠다는 심사인데 안되지 안되지 어어 도망쳐 어? 우와 개쎄 도망이 안가진다니까? 어이겁네 비쉽다 죽이겠단 마인드네 킹으로 와 이거 아 나르라고 좀... 아 나르라고 좀... 아 애플...렙 세프트 누르는데 안난다니까? 아 활곡만 돼? 그런 거 있어? 에라이 오케이 죽어 퀸이 나는 거네요 너부터 없애주지 어 좀 아픈데 근데? 죽을 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같은 퀸이 아니지 킹으로 도망가면 되죠? 도망가면 되죠?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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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도망가 으어어어어 오우쉣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한방 나 목숨 한방 오케이? 너 목숨 여러개? 날라가면 큰일이거든요? 어우 큰일날뻔했다 와 막으면서 가 막으면 데미지 좀 안들어오는거같애 불러오기 죽어 불러오고 두방컷 그래 킹대 킹으로 승부 보자 들어와 킹대 킹은 근데 어떻게 싸우나? 야 이러면은 이러면 어떡해 킹이랑 킹은 최대한 피해야되겠네 싸움을 왜냐면 거의 똑같이 때리기 때문에 뭐 피하고 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? 나이트로 한번 승부 보자 킹이랑 어어어어 뭐야 끝? 야 화살이 개아프네 화살이 이게 모을 수 있거든요? 화살댐이 개세네 축창이네 후후 이제 저격총 인가? 저격총인가? 저격총이야 나 죽어요 어엉 흥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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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ㅋ 싸워라 아흫 아 저 자식 정말 치사한 플레이를 하는구만 아 저기 있으면 체력 채우는데 말이야 커튼 뒤로 숨었어요 저도 하하하하하하하하 머리 한방 컷이네 일단 도망쳐야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도망쳐 어어 아우와 그냥 불러오기만 해도 재미지가 있네 위로 올라갔는데 죽었어 하하하하 넘어간거 아니야? 넘어간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아하하하핳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흫 수준 폰으로 잡아버렸죠? 으으 다 튕구는데?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리가 보이잖아요 머리 한방 다리 한방 으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동지킨 죄송한데 또 죽으시려구요 킹으로? 이거 지면 이제 다음판 합니다 다른사람이랑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거든요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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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폰으로 킹 잡는거 보여줄게 하하하하하하하 야 가버리지 마라 어우 쉣 좀 무서워 어어어 아아아아 와 와아아아 끌고와서 죽어 죽어버리네 아 이걸 일만 계속 폰 따있는데 좋지 않은데 일단 계속 이렇게 경사진 대서 계속 이렇게 싸워야돼 이렇게 싸워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겠다 내가 호스트를 해야겠네 자 자 이건 버전이 좀 달라요 능력이 좀 다르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니까 바로 킨! 킨 내릴 것 같았어 어우 샷! 뭐야! 개여퍼! 아니! 아 뭐야! 아니! 뭐지? 뭐한거야 아까? 뭐야? 나 지금 내가 뭐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위치 발각하는거구나 저게 어? 어디야? 어딨어? 어우 어렵게 이겼네 야 이거 샤이니 버전은 뭔가 밸런스가 안맞는다 여기가 박치기네 이거 날라가서 박치기 해버리는거네 비쇼 어어어 난사구나 어어 난사구나 오케이! 정확한 한방 엄청 큰 한방 샤프트키 누르면 이렇게 크게 한방 나가는거 같고 뭐야 웬킹? 어어어 아 뭐야 저게 어 내가 이겼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낼 잘라 여기서도 저격인거 같은데 3발씩 쏘네 어 뭐야 저거 어허허허 대포샷 불구덩이에 뚫어져라 퀸으로 불쌍한 폰 잡자 내 실험량이 되어라 아까 했었는데 이거 뭐더라? 체질인데 불로오네 어 이건 날라가는거구나 뭐가 진짜야? 어 얘가 진짜였네 퀸 좋은지 모르겠다 어째 으아! 우아! 야 인마 나 올라왔다구 어 나 죽겠다 잠깐만잠마 안돼 안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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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우와 대가 우와 머리에 폭탄이 안보여 오지마 으흐흣 으흫 으흐흫 으흫 아 안보여 기사기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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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이거 딜 룩이 사기네 아우 다행이다 잡았다 야 퀸 너무 우져 퀸 개쓰레기야 룩이 개사기네 오우 오우 올라가올라올라올라 계속 벽을 만들어 우와 죽어 이겼다 나도 킹 한번 써보자 왜 이렇게 못해 킹을 나와봐 내가 써봐야겠구만 못해 못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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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걸 왜 이렇게 못해 우와 허어어어어어어어어 바바바바 우와 바 어어 어어 어야 어야 어어어어 어어어어 머리를 맞춰야지 어떻게 한대도 못맞춰 나 여기 있는데 어디있어 어디있는지도 몰라 난 여기 있는데 완벽했죠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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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두기나 해 무서워서 도망을 쳤군 나갔어요 나갔어 그럼 폰이 나간 왕은 아무것도 아니지 죽어라 왕 빤쓰러는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맞으면 이거 맞으면 데미지도 하네 어? 와 이렇게 되는거구나 재밌었구요 FPS 체스였습니다 네 제가 체스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했으면 나도 할만한거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체스를 할 때